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의뢰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2절부터 41절까지를 통해서 누가 소경인가 누가 맹인인가 누가 장님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일을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세인 사이에 긴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을 행하시고 그 사건 이후에 바리세인과의 토론 혹은 긴장 혹은 논쟁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리고 눈을 뜬 장님 그리고 그 부모 그리고 바리세인 이 네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소경인가 눈을 뜨고 있는 우리들인가 아니면 눈을 감고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소경을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좀 더 이런 소경이라는 소경의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먼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은 눈으로는 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사실은 그 육신으로 보는 사물을 통해서 진리를 진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영적 소경 영적인 장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적적 치유를 일으키신 사건은 거의 다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세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나란 안식일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항상 치유를 향하셨습니다 제가 요하의 절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도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절기는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로 물든 세상을 재창조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세상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받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주로 안식일에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은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문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을 하고 혹은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뭔가 어색하고 뭔가 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색한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일에 집중하고 일을 행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일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몇 발자국 이상을 걸어가면 이건 일이다 몇 킬로 어느 정도의 무게 이상의 물건을 들어도 일이다 뭐 이런 그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찌 보면 율법으로 말면 사람을 얽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은 구원과 해방의 날이고 재창조의 날이고 휴식의 날이고 자유함의 날이고 평강의 날인데 그날의 율법 때문에 완전히 죽음의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얽매이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은 좋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율법의 문구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기 원한 것이죠 그 안식은 사람에게 참된 샬롬 안식 평강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죽은자를 살리시고 대부분의 사건들 이것이 전부 안식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예수가 절대로 하늘로부터 온 분일 수가 없다 하는 그 논조입니다 이미 편견이 들어간 것입니다 종교적 편견이고 전통적 편견입니다 성경에 적혀진 그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전통의 규례 개신교이든 카톨릭이든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전통으로 지키기 시작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쩌면 종교가 굴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편강, 샬롬, 안식, 자유, 치유, 만족, 기뻄, 행복감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느덧 종교적 굴레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에게 굴레가 되어진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교의 틀을 타파하고 형식을 타파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의도를 보여주기 원했지만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더 지키려는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그만한 사람을 오히려 더 굴레, 율법의 굴레 속에 가두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조차도 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 10개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부터 온 사람도 될 수가 없다 선지자일 수가 없다,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럼 누구의 제자입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사에서 준 10개명과 그 수많은 민법, 형법, 행정법 이런 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모세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들은 이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보다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더 첨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눈이 감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종교적 전통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소경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가 소경인가 지금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이 사람이 소경이었는가 아니면 눈을 뜨고 밝히 보고 귀도 열려서 듣고 있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아니면 눈 뜬 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내와 남편이 다툼을 합니다 말길을 못 알아듣네 정말 대화가 안 되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 그럴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은 뜨고 있고 길은 열려져 있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단순히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의 단순히 인간적인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는 갈림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는 이 사실을 듣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이 소경을 부르고 그 소경의 부모도 부릅니다 그 대화의 이야기가 오늘 13절부터 41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사실 긴 내용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닙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예수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신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여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죄인이 어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예수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손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하늘이 보낸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발끝납니다 뭐냐면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종교적인 윤리에 의하면 예수는 결코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안식일의 원래의 목적은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래서 두 번째로 묻습니다 부모에게 묻다가 또 그 사람을 불러서 또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아니 내가 눈을 떴는데 죄인이라뇨 그 사람이 네게 뭘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겠냐 또 묻습니다 왜 자꾸 묻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당신 묻는 겁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고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멈춰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종교적 편견입니다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든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자 눈을 뜬 이 소경 어릴 때부터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인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체험이죠 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가난한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밝히 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이것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체험했다 예수를 만났다 성령님을 체험했다 치유를 체험했다 놀라운 있을 수 없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이런 사람과 여러분이 논리로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바리시엔들에게는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시 말해서 소경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소경이 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눈 떤 소경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참 이상하네 신기하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데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믿지를 못하다니 이 사람은 자기 몸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눈 떤 소경을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 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분명히 하늘이 보낸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메시아가 오면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어서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적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 수 있는가? 바르시아인들이 안 되니까 부모를 부릅니다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 틀림없이 내 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큰 어른 아닙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잘못 이야기하면 바르시아인들에게 혼줄나니까요 이 사람들은 산해들인 회원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잘못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 당하면 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눈을 뜬 속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그 당시에 인자라는 표현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말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구양성경에서 다니엘서가 에스겔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 모신 선지자들이고 이 인자라는 표현은 곧 메시아라는 말과 동격으로 그들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메시아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속에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다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의 대답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에서 불인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어디에? 그의 눈에서 체험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체험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은 바리시인의 수많은 종교적 지식보다도 더 훌륭한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게 해서 왔다 바리시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러면 소경이란 말인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의 잘못된 편견 내가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다 안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 너의 잘못된 안목 때문에 종교적 편견 인간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바리시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혹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혹 여러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예배 참석하고 있고 내가 11주를 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진정 눈을 뜬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배웁시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거기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설교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저의 설교와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속임인가 생각해 볼만한 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이 말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